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러네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착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러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할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러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이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가진 한 가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가진 한 가정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냐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약가진 한 가정의 기도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언약적인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의 셈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가진 기도를 회복한 한나입니다 첫 번째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한 한나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이 한나가 나시리아라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나는 매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고 저 목된 계집인 부린나에게 아들을 주십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낳으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나라에는 아들이 없다고 하면 약간 천대받는 상황이고 또 한나를 더 열받게 했던 것은 이 부린나라는 첩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부린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한나에게 와서 아들이 없다고 놀리니까 거기에 힘이 격분하고 괴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나에게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그동안은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사실상 틀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자식이 없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이 부린나라는 여자에게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시기질투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만일 아들을 주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구별되게 드리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나가 깨닫은 것은 이 시대 속에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나신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랩런트인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랩런트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죠 우리가 랩런트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망대인 갈보리산의 망대와 감남산의 망대와 이 마가다라빵의 망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나실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어느 부모님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 자녀는 앞으로 성공하고 또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고 또 우리 자녀가 학업을 잘하는 지혜로운 랩런트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지혜로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랩런트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냐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이 시대 예수가 글쓰하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오늘 한나가 언약적인 이 기도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냈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계 옆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계 옆에 누웠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힘을 회복하고 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언약계 옆에 누웠다는 것은 이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십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언약계 옆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계 안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나를 먹고 힘을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계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계 안에 집어넣었냐면 아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고 사무엘처럼 언약계 옆에서 24시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힘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마니엘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내들 되시기를 예수 그의 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계 옆에 누운 사무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계 옆에 누운 사무엘의 응답입니다 이 사무엘이 언약계 옆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릴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시켰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응답되고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미래와 많은 것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무엘이 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사무엘은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한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언약계가 돌아오는 응답이었습니다 언약계를 언제 뺏겼냐면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블레셋 나라에 언약계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쟁을 해서 언약계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언약계가 돌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돌아오는 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정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언약계가 돌아오는 그 증거를 보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전 백성을 모아놓고 복음 회복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바 운동인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불복하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고 평화가 그 땅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블레셋을 막아야 되고 블레셋을 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흑암 세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블레셋과 같은 흑암 세력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언약이 없으면 흑암 세력 가운데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 랩런트들을 순회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중직자의 자녀인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단어조차도 들리지 않아서 본인이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던 것은 지금 이렇게 영점 무감각에 속에 있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랩런트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뭐냐면 지금 안 들린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을 때가 아니다 주일날 예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내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집에 가지 마라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속에 한 단어도 들리지 않았다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른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사는데 내가 한 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정말 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 단어라도 나에게 은혜를 달라라는 그 기도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언약적인 응답이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때 블레셋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빼앗겼던 모든 성업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한나가 언약 기도를 회복했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를 하고 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해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언약적인 기도 속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고 또 흑암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milestones 하나님의 나라가 임 lungs